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권선경입니다. 4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 40분부터 우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라이브 특강의 주제는 바로 석영별곡 집중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에 석영별곡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반드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영별곡과 관련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해석의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외부 작품 문제들 실제로 시험에서 우리 친구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선지들까지 석영별곡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총정리를 해서 석영별곡 문제만큼은 절대 틀리지 않게끔 그렇게 선생님이 만들어 드릴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번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라이브 특강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일부분은 좀 완벽하게 정리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 하시고요. 4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 40분입니다. 이날 만나도록 할게요.